사자의 이빨에 갈려 거룩한 빵이 된 인나티오스 바유가 바나바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의 동방의 수도여 창구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린 안디옥은 초대 교회의 대표 교구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대 감독인 바나바에 이어 이대 감독이었던 인나티오스는 초대 기독교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의 생에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마지막 순교회 형장으로 가면서 남긴 7개의 서신은 초대 기독교 사회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고 당시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의 정체성을 보존케 하였습니다. 배교가 곧 이 땅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시기에 인나티오스와 이른모를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순교를 통하여 초대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수호자 인나티오스 수리아의 안디옥 감독인 인나티오스는 AD 30에서 35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고 축복하셨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인나티오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자로 불리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워 드렸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감독이 되었으며 40년 동안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 시기에도 인나티오스는 변함없이 양떼들을 위해 말씀 증거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었습니다. 신심이 특출한 인나티오스는 초대 교회를 위협한 이단 사상과 열심히 싸운 감독이었습니다. 남다른 그의 순교의 영성은 이때부터 그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 중 에베소 교회의 서신에서 그는 예수님의 생명에 합의된 기쁨을 위해 살아달라는 강곡한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시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이 화를 낼 때 인내하고, 그들이 교만할 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욕할 때 기도하고, 그들이 폭력을 가할 때 친절하면 우리가 저들의 형제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그는 주님을 본받고 닮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보금의 밝은 빛을 몸으로 실천하셨고 가르치셨기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에 대한 존경과 신망은 매우 두터웠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철저히 버린 신앙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육신의 안락보다 가지받기를 선택함, 인나티오스에게 있어서 순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향한 지착을 버리고 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속사도 시대의 교부들에게 순교는 목숨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두었으며,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의 또 다른 출발이었습니다. 거세져 가는 박해는 안디옥의 인나티오스에게도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죄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레아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가는 도중, 로마의 성도들이 인나티오스를 구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끝까지 만류했습니다. 견손한 인나티오스는 오히려 자신이 죽음 앞에서 나약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구출하여 욕되게 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친절이 나를 오히려 해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신들은 그 계획을 성공시킬지도 모르지만, 부디 나의 부탁을 들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의 육심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는 마음을 더 기중하게 여겨줄 것과, 순교의 멸류관을 박탈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미랄. 황제 트라야는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제를 강요하였습니다. 안디옥을 방문한 트라야는 잉나티우스의 명성에 끌려 잠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멸시하였던 황제는 잉나티우스를 대면하자 혹독한 말로 그에게 빈정거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야말로 명령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령을 어기라고 미혹하는 자인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자 잉나티우스는 당신이 말하는 신들은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상천하지의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트라야는 또다시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본듀 빌라도가 못 박은 자가 아니냐고 하자, 잉나티우스는 그분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것입니다.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마치기도 전에 황제의 불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절차도 없이 로마의 경기장 콜로세움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날은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검투경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몰려들었고, 맹수에게 던지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죽음 직전 잉나티우스는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한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었습니다. 잉나티우스는 두 마리의 사자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찢겨 장렬한 순교로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를 잇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거룩한 빵이 되기 소원한 잉나티우스는 사자의 이빨에 갈려 영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